네,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강한 종목이고요. 총 13바퀴 반을 도는 경기고요. 지난번 ISU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3000m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장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전 선수 중국의 류 샤오잉, 그리고 일본의 미카 오자와 캐나다의 로베르지 선수가 출전하게 됩니다. 미국의 알리슨 두덱, 그리고 우리 한국의 김민정 선수 73번. 마지막으로 체코의 카트리나 로버트나 선수까지. 어떤 선수를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까요? 네, 물론 우리나라의 김민정 선수와 중국 선수, 일본 선수 경북. 이번 대회가 열리는 전주 화산체육관 빙산 경기장. 많은 관중들이 정말 우리 한국 선수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관중이 많아요. 더 좀 기운이 나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김민정 선수의 준결승 경기 함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3바퀴 반을 돌게 됩니다. 세계 쇼트랙 월드컵 대회 2차 경기. 부정 출발이군요. 1번 레인과 2번 레인에서 부정 출발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1500m만 해도 이렇게 스타트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첫 경기, 어떻게 보면 1500m가 첫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출발을 위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김민정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김민정 선수는 지금 경희대에 재학 중이고요. 지구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고요. 또 순간적인 어떤 경기 운영 그런 것도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그 전에 전희경 의원과 비슷하군요. 모든 면을 잘하는군요. 자, 출발이 됐습니다. 여자 1500m, 준결승 경기. 우리 한국의 김민정 선수. 뒤쪽에 지금 다섯 번째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여유가 있겠죠. 천천히 앞서고 있는. 주로 지금 우리 한국의 김민정 선수는 뒤쪽에 쳐져 있습니다만. 네, 아직 바퀴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3000m가 폐지가 됐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3000m가 체력 소모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경기 종목이고 또 쇼트트랙이 가지고 있는 트위그의 박진감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3000m 종목이 없어졌습니다. 중국의 류시아윙 선수가 앞서 나왔고요. 우리 김민정이 가장 뒤쪽입니다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두권에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서고 있습니다. 스튜드를 올려서 바깥을 쭉쭉 나오고 있는데요. 오른쪽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순식간에 3위권까지 치고 나오는 우리 한국의 김민정. 네, 눈 깜짝했어야 했죠. 선수로 지금 나왔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정말 김민정 선수가 치고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김민정. 그 뒤로 또 중국 선수가 앞으로 나오는데요. 중결승 중국의 류시아윙 그리고 우리 한국의 김민정. 1위와 2로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남은 바퀴 이제 6바퀴. 좀 뒤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임이 있긴 한데요. 별일이 없으면 그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헛다리면서 약간 위험하게 들어왔는데요. 뒤쪽에서 중국의 류시아윙. 앞쪽으로 못 나오도록 나왔습니다. 김민정은 3위. 자, 앞쪽으로 쭉 나옵니다. 이제 4바퀴. 2위로 올라섰고. 김민정 선수 다시 한번 스피드를 내보는데요. 유연하게 잘 돌려 있습니다. 네, 지금 3위까지 결승전을 진출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힘을 뺄 필요는 없습니다. 뒤쪽에서는 지금 캐나다 로베르지. 중국의 류시아윙 그리고 우리 한국의 김민정이 1, 2위. 자, 앞쪽으로 역시 캐나다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바퀴. 여유있어 보이는 우리 한국의 김민정.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제 마지막 코너 돌면서 류시아윙 그리고 김민정. 네, 가볍게 결승 진출합니다. 아주 몸 상태 좋아 보이는데 전익용 위원께서 보시기는 어떤가요? 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1위는 준결승, 중국의 류시아윙 그리고 우리 한국의 김민정 결승에 진출합니다. 지난 대회에서도 김민정 선수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요. 보통 여자 선수들 그리고 남자 선수들 다 컨디션을 볼 때는요. 다리 움직임을 보면 웬만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리 움직임이 상당히 가벼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몸이 천근 만근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도 항상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 정말 22개 나라에서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습니다. 선수 단위. 선수 150명 그리고 임원 코치 50명. 국내 심판도 100명이나 참가를 했어요. 네, 많은 관계자들이 지금 모든 경기에 참여를 해서 경기 운영을 돕고 있겠죠. 네, 결승선 통과하는 순간 함께 하셨고요. 이제 계속해서 남자 1500m 준결승 경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역시 이 종목은 우리 쇼트랙 세계 최강 황제라고도 소개가 되는데 안현수 선수가 잠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역시 여성 팬들이 휴대전화로 사진 찍을 준비를 하고 있군요. 네. 안현수 선수가 또 여자친구가 있다고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역시 같이 와서 저희 촬영팀에게 위하면 안현수 선수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 지금은 저렇게 이제 경기장을 정리를 하는데 네, 지금 빈판의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전에 이미 다른 경기가 펼쳐졌기 때문에요. 그 다른 경기는 새로 도입된 패자부활전이라는 그런 경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얼음판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남자 1500m 우리 한국의 안현수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수, 독일 선수, 캐나다 선수까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벨기에, 폴란드 선수까지 6명의 선수가 출전하게 됩니다. 이 조는 역시 우리 한국의 안현수. 네, 자, 그리고 캐나다 선수를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자 1500m 준결승 경기인데요. 가장 안쪽에 우리 한국의 안현수, 그리고 네 번째 캐나다 선수를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경기는 안현수 선수 위주로 경기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선 선수나 뒤쪽의 선수나 모두 안현수 선수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 선수들이 이제 안현수 선수에 대한 그런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김동선 선수도 벅찼는데 김동선 선수가 은퇴하고 나니까 안현수 선수가 나오더니 이거는 김동선 선수보다 더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화가 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기사를 받습니다. 그렇죠. 국제 대회에 참가하다 보면 우리 선수들에 대한 다른 나라 선수들의 그런 어떤 견제라든지 많이 느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견제를 뚫고 우리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매 대회 좋은 성적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안현수 네 번째로 지금 질주를 하고 있고요. 혹시 캐나다 선수를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현수 뒤에 바짝 붙어서. 네. 안현수 선수가 나가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현재 선두는 중국. 그리고 안현수 선수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네, 지금 중국 선수 앞으로 쭉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안현수 선수를 좀 염두에 두고 미리 앞에 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선수들이 안현수 선수는 벗겨놓고 2, 3위를 하기 위한 그런 다툼을 했기도 합니다. 일단 중결승. 자, 이제 안현수 선수 스피드를 내보는데요. 이 장면입니다. 바깥쪽에서 아주 순식간에 치고 나온 우리 한국의 안현수. 2위까지 올라왔고 3위. 다시 한 번 힘을 내죠. 1위로 나갑니다. 여유가 있군요. 한 번 치고 나가면 바로 선두권으로. 네, 바깥 코스를 이용해서 스피드를 붙여서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 선수 최강이고요. 특히 안현수 선수의 순간 스피드는요.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드러우면서도 빠르게 치고 나갈 수가 있을지요. 안현수 여유있게 남자 1,500m 결승에 진출합니다. 멋지네요. 아주 뭐 한 동작도 군더더기 동작이라고 해야 되네요. 불필요한 동작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호석 선수, 그리고 캐나다의 올리비에 진 선수, 107번 역시 캐나다의 프랑스와 루이스 트렌블린, 그리고 미국의 샤니 데이비스. 이호석과 샤니 데이비스의 대결이 역시 가장 관심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샤니 데이비스 선수가 롱트랙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그 전에 이제 주니어 쇼트트랙 대표팀 출신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고향으로 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쇼트트랙을 하고 롱트랙으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요. 인터뷰 내용 중에 보면 쇼트트랙을 했던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호석 선수였고, 지금 이제 두 명의 선수는 캐나다 선수들이. 그리고 이 가장 왼쪽의 선수가 미국의 샤니 데이비스, 스피드 스케이킹과 쇼트트랙. 이렇게 종목을 넘어다녀도 괜찮군요.